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떨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기둥이 되면 좋겠지만 또 물기둥이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좀 바뀝니다. 생각이. 특히 부모님 나이쯤 되면은 저는 생각들이 바뀌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애써도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요. 떠나고 애쓰지 않아도 남을 사람은 결국 남습니다. 곁에 남아준 사람들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에 부하고 그 가난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자연이 여러분의 손에 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귀한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다. 이 삶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이 독이 뭐냐? 이 독이 외로움이란 말이야. 이 친한 친구 단 한 명이 삶을 사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일은 만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놀고 먹기만 하면은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일하지 않으면 또 행복을 느끼는 방법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움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년, 2년만 지나도 금세 태물이 되어버려요. 태물. 태물이 되고 간다. 제가 이야기 다섯 가지 한번 귀담아 듣고 여러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삶의 또 에너지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만 동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대만의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한 것은 25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진으로 글로벌 3대 반도체 기업 대만 TSMC가 생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생산 차질을 가지지 않겠냐 그렇게 우려감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대만하고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이터통신에 보니까 영국계 투자은행이죠. 그 바클레이스 에너리 고도로 정교한 반도체 펩 이 펩은 그 수주간 진공 상태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야 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죠.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생산라인이 타격을 입었어요. 생산 공정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부품의 공급이 약간 딸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클레이스는 이번 강진이 일본과 한국과 같은 상위 제품 그 중심의 생산국 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하위 제품의 중심의 생산국에서도 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단기적인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재고가 타이트해지면 대만과 한국의 집 제조업자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국내 삼성하고 하이닉스 등 반도체 빅2 기업은 업황 회복세가 복격화되면서도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TSMC발 공급 축소로 이 반도체 랠리가 연장될 시간에 관심이 커지는 겁니다. 대만의 주요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은 대부분 지진의 진원지랑 거리의 먼 곳에 위치해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TSMC도 지진이 난 동부가 아닌 서부의 공장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제조 공장 이상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를 폐쇄를 했죠. 일부를 폐쇄를 했다. TSMC도 타이난 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TSMC가 애플하고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를 공급을 해요. 최근에 생성형 AI로 인해서 폭발하는 AI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같은 그런 상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 대만의 제조업체들은 지진에 대비해서 공장의 내진 설계에 그쪽에 좀 힘써왔어요. 생산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 셧다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TSMC도 전날 밤에 성명을 내고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반도체 장비의 복구율이 70%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 큰 피해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꼭 남의 불행이 꼭 나의 행복이 될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미국 인디아나주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제포해 있는 하이닉스가 주 정부로부터 한 9,2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네요. 하이닉스는 4일 날 38억 7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미국 인디아나주 웨스트 라파엣인가 여기에요. 웨스트 라파엣 HBM 생산 시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주로부터 총 6억 8,57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미국의 연방정부가 칩스법에 근거해 주는 보조금과는 별개네요. 하이닉스는 그 칩스법 보조금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보조금까지 받으면 하이닉스는 조단위의 인센티브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받게 되는 보조금 분야는 인센티브 기반의 교육 보조금 300만 달러 제조 준비 보조금 300만 달러 인프라 개선 보조금이 4,500만 달러 조건부 성과급 지급이 인센티브 최대 8,0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마다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체 보조금하고 세금 혜택을 주네요. 텍사스조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를 짓고 있는 삼성은 재산세 48억 달러 규모를 감면 받죠. 대만 TSMC는 애리조나조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고요. 용수 공급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용수 공급도 보장을 받았다. 좋네요. 보조금도 받고 하이닉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구군을 걸고 경쟁 중인 AI 반도체 주도권 다툼에 한국도 참전을 하죠. 정부는 삼성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IT 기업들과 함께 총력전을 벌이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 미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에 인텔에 527억 달러죠. 약 71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에서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를 했고요. 사상 최대인 3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56조인데 그 정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4일 날 서울 여의도 정경연 회관에서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열었어요. AI 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AI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고 정부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과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 기구인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를 출범시키죠. 올해는 노인 건강관리나 자폐 아동 종이진단 등 AI 일상화에 7,102억을 투입한다는 기획도 내놨는데 이번 혁신 전략에 정부는 반도체 공급기업에서 사업기회를 수요기업에서는 최신 기술을 제공해서 AI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정부는 앞서서 지난 2일 날 현대차랑 LG전자 등 국내 7대 주력산업 대표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을 잇는 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죠. 이렇게 출범식에서 이종호 과기총동부 장관은 AI 반도체 기술 혁신과 온디바이스 AI 신격차 확보 계획을 담은 그런 전략을 범붙여 합동으로 마련을 합니다. 마련을 해가지고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유희준 AI 전략 최고위 협의의 AI 반도체 분과위원장도 AI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아쉬웠던 그런 시스템 반도체 분애를 키울 기회다. 대한민국이 AI 반도체의 명운을 거래할 때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랑 소프트웨어 시스템 역량을 동시에 갖추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할 거라고 하는 거죠. 반도체는 최근에 글로벌 AI 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는데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서 일상생활부터 산업지원까지 격변이 시작됐지만 이 반도체 부족이 걸림돌인 상황이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는 돈을 싸들고 가도 사기 힘든 물건이 됐다고 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폭발적으로 크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GPU는 AI 최적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전기 소물량이 큽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들은 NPU, 뉴로모픽 반도체 등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어요. 샘올트만 오픈 AI CEO도 반도체 없는 AI 혁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약 7조 달러죠. 7조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 기여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인데 정부는 향후 1, 2년이면 끝나는 골든타임의 AI 선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AI 반도체를 핵심 무기로 키운다는 전략이고 이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다. 또 국산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NPU에서 PIM, 그 또 PIM에서 저전력 PIM으로 고도화하는 거예요. 1조 원 규모의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GPU 대비 AI 서비스 전력 소모를 10분의 1이죠. 이 10분의 1로 줄이면서 AI 학습 효율은 2배 향상시키겠다는 구성이고 평택에 5천억 투자해가지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을 해서 매년 1,000명 정도 규모의 반도체 핵심 인재로 키운다고 합니다. 키운다.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키우겠다. 인재가 중요한 것 같으시는데요.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디램 업체들이 대만의 지진 여파로 고객사들과 납품 협상을 일시 중단했는데 이 대만에서 첨단 디램 물량을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어요. 한 자릿수로 예상됐던 2분기 디램 가격 상승률이 한 10% 정도 이상 올라왔을 거다.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지난 3일 디램 현물가가 서포 올랐는데 이 고용량 제품이죠. DDR4 16기가짜리가 전열대비 0.42% 최신 제품인 DDR5 16기가짜리는 0.17% 상승했네요. 이들 디램 현물가격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2일까지 하강 곡선을 그렸죠. 디램의 현물가는 유통 대리점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시장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현물가 반응은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진도 7.2짜리 규모의 그런 지진 여파로 분석이 되는데 세계 3위 디램 업체 마이크론의 대만 타이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공급량 감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디램 업체가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납품 협상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죠. 시장 초사업체에서도 마이크론은 2분기 고정가를 협상을 중단하고요. 손실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시장의 향방을 현재 지켜보기로 했어요. 대만 지진이 2분기 디램 가격 상승에 총매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글로벌 증권사 CT의 반도체 담당 에너들이 그래요. 디램 가격이 1분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분석합니다. 한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피해 현황이 돼서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 이상을 벗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 남부 타이난에 있는 펩 18의 3나노미터 최첨단 라인 가동이 일시 중단된 점을 감안하니까 납품의 차질을 빚을 거라는 관측도 있어요. 엔비디아 등 대형 파운드리 업체들이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 전자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삼성한테도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봬요.